겨우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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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겠어 마늘을 만들어준다. 무게 잘 어울린다. 마늘을 잘 어울린다. 마늘을 잘 어울려. 마늘을 잘 어울려. 마늘을 잘 어울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베리 꼬비 이게 뭘까? 베리 꼬비 내려와 내려와 내려줄게 베리 내려와 베리 뭐 할거냐 하면은 너희 둘이 로또라는걸 뽑을거야 몸속에서처럼 똑같이 뽑아주면 돼 내가 번호가 기억이 안나서 그래 알았지? 번호가 기억이 안나 너네들이 뽑아준 6개 숫자가 나온건 아는데 번호가 기억이 안나 자 갑니다 자 자 그렇지 옳지 코비 하나 베리 그렇지 그거 베리 하나 코비 그거 베리 하나 코비 하나씩 더 그거 그렇지 이거 베리 마지막 베리야 베리 고고 그렇지 너희들한테 정말 최고의 그 기분을 받았어 자 화이팅 하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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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분이 났습니다 빨리 열어봐 여름이 응 자, 숫자 5번 5번 5번, 그 다음에 숫자 37번 37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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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은 다 봐야지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42번 그리고 21번 마지막으로 20번 이렇게 나왔네요 3번, 5번, 20, 21, 37, 42번 고양이들이 뽀뽀뽀 로또 되면 다 니네 간식 사는데 쓸게 진짜 그리고 2번, 12, 31, 41, 123, 35M